282쪽의 핸들 부품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실행해 주시구요 새로 만들기로 standard.ipt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 클릭합니다 먼저 핸들 부분에 해당하는 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xy평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y평면에 새로운 스케치 진행해 주시구요 핸들 부품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자 요 끝점에 그 원을 하나 작성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이 원의 길이는요 자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파이 10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반절만 스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면 보시면 전체 길이가 파이 100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는 50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길이 자체를 50 넣어 주시면 첫 번째 스케치는 끝이 나구요 자 요거 다 되시면은 저희 회전 진행하겠습니다 회전 명령 실행해 주시고 프로파일 잡아 주시구요 축 같은 경우는요 요게 축이 아닙니다 자 저희 원자 방목의 요 3개의 축 중에서 저희는 지금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자 y 축을 눌러 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핸들 형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이 완료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구요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원통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통부는 정확히 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셔서 돌출 하시면 끝나죠 자 저희는 요 평면 중에서 요 방향이 바로 저희가 원을 그리기 딱 좋은 방향이네요 자 요 면에 스케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 주시면 끝납니다 이 원의 사이즈는요 자 치수 명령 이용하셔서 35 넣어 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돌출 들어가셔 가지고요 자 3D 모형 탭에 돌출 들어가셔서 자 양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왜냐 대칭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인 대칭 들어가 주시면 되구요 자 이때 이 너비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 여기 도면 보시면 22라는 치수 요거 보이시죠 자 요 치수가 바로 너비 치수네요 자 22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미리 보기가 완료되시면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어주는 봉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요 요거를 또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느 평면에 스케치를 진행할 거냐면 네 요쪽 평면에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정면 형태로 이제 요 형상을 봤을 때 우측에 해당하는 요쪽만 딱 똑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봉이 그죠 왜냐 이거는 도면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쪽부터는 다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쪽을 딱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패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 잘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구요 저희 살짝도 회전해서 요 YZ평면의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잘 보기 위해서 F7 눌러주시구요 원을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의 사이즈는 자 보시면 도면에 나와있죠 요기 파이 8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 스케치 끝납니다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 종료 해주시구요 자 저희 바로 돌출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혔구요 거리를 애매하게 넣지 말구요 저희는 다음 면까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의 다음 면이 이 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렇게 접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종료하시면 첫 번째 봉 형태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이제 원형 패턴을 돌릴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필렛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필렛을 진행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 요 봉 부분에 양끝에 다 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치수가 나와있지 않지만 주서를 보니 지시 없는 라운드 1로 가면 된다고 나와있죠 자 1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렛 명령으로 양끝 모서리 접하는 모서리 두 군데를 선택해주시구요 자 반지름은 1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패턴 실행해주시구요 피처는 돌출 2번부터입니다 그죠 자 2번부터 못깎기까지 회전축은요 이런 원통면 눌러주시면 되구요 배치 개수 7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면에 7 입력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 형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요기 요 면에 이제 구멍 작업을 하고 키움까지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면에 새로운 스케치 들어가주시면 되구요 동일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원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라인 명령 혹은 사각형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그리신 분들은 자 동일구속 조건명령으로 2선의 길이와 2선을 같게 만들어만 주시면 정확히 가운데 위치를 할 거구요 치수 넣어주겠습니다 치수는 우측면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명령으로 자 요 너비는요 8 이라고 나와있죠 8 넣어주시구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자 위치가 바뀌었을때 마우스포인터가 바뀌었을때 클릭해주시면 전체 길이 넣을 수 있죠 자 얘는 2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의 지름값이요 원의 지름값 18mm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스케치 완전 구속되네요 자 요기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지름값은 요기 그리고 요 우측면도에 있는 치수를 참고했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완료되시면 바로 돌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돌출명령으로 프로파일 2개 전부 선택해주시구요 자 차집합에 그냥 전체로 다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뚫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필렛을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사이드에 자 도면 보시면 큰 필렛 3mm짜리 필렛이 양사이드 두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필렛 명령으로 자 모서리 요쪽 그리고 반대쪽 모서리까지 선택해주시구요 자 반지름은 3mm로 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가 됩니다 자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나오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핸들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